안녕하세요. 대강음악시간 장쌤입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피아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음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모차르트가 어떤 피아노를 썼는가에 관련된 얘기에요. 제가 보통 강의할 때는 말이 굉장히 빠른데 유튜브 녹음을 할 때는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보시면 굉장히 적절한 속도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에요. 제가 원래 그 속도로 말을 하는데 녹음을 하다 보니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살짝 느리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건 총보도법 시간에 고전시대 악보를 보는 날이었어요. 고전시대 몇백년 전에 악보를 본다 하더라도 1770년 혹은 1805년에 악보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여전히 오선보를 쓰고 있고 높은 음 자리표, G클랩, F클랩, 낮은 음 자리표 C클랩, 가오는 자리표 리듬 표기법도 달라진 게 없고 다이나믹,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액센트 그때 표기나 지금 표기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정말 모차르트가 원했던 사운드대로 연주하고 있는 걸까요? 악보에서 더 이상 새롭게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렇다면 뭘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모차르트가 어떤 피아노를 썼는가? 모차르트가 원했던 사운드는 그 당시의 피아노로 어떤 소리가 났을까를 추정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반악기의 변천사를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모차르트의 고전시대 때는 바루크 시대 때 주요 건반악기였던 합시코드에서 피아노 포르테라는 피아노로 전환되는 식입니다. 합시코드와 피아노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합시코드는 현을 뜯어서 내는 악기고 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때려서 내는 악기죠. 현을 뜯고 해머로 현을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얼마만큼 크게 날 것인가 얼마만큼 버라이어티하게 작은 소리는 작게 큰 소리는 크게 날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여러가지 차이들이 합시코드와 피아노 사이에서 생기겠죠. 그러면서 음악이 악기 따라서 음색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1777년도에 스테인 피아노를 처음 말하자면 만났대요. 모차르트의 거의 21살 때쯤 20대 초반에 스테인 피아노를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에 스테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타인웨이랑은 관계없습니다. 그냥 스테인 피아노에요. 스테인 피아노를 만나기 전에는 스페스라는 피아노 메이커를 선호했었나봐요. 그 전까지는 스페스 피아노를 선호했었는데 스테인 피아노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이스게임먼트라는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현을 때리고 그러고 나서 해머를 때린 현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건반을 내가 누르고 있던 때던 만약에 건반을 누르고 있을 때 현을 때린 해머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때리고 바로 뮤트가 되어버리겠죠. 현에 해머가 붙을 테니까요. 이걸 이스게임먼트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피아노에서는 이스게임먼트가 불가능했나봐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탁탁탁 튀면서 연주를 하게 됐겠죠. 어쨌든 당시에 피아노는 사진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크리스토 포리의 피아노 포르테 1720년 모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1775년 스타인 모델입니다. 아마도 모차르트가 1777년에 스타인 피아노를 처음 만났다면 이 피아노를 보고 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겠죠.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1770년도의 스페스 피아노의 모습입니다. 둘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죠. 외관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큰 차이 현재 피아노랑의 큰 차이는 일단 모든 프레임이 나무로 되어 있고 페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반 개수를 세보면 옥타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5옥타브가 만들어져요. 옥타브 레인지가 굉장히 좁죠. 지금은 8,8 건반을 사용하니까 7옥타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짜툴이 조금 해서 7옥타브 반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5옥타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모든 피아노 곡은 이 5옥타브 내에 해결이 돼요. 페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서스테인이 불가능했을 거고 댐퍼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음색들을 만들 수 없었겠죠. 이 사진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피아노 사진인 것 같아요. 모차르트 생가에 전시되어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피아노 어디서 볼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 아마데우스가 황제를 처음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등장을 축하하는 곡을 썼고 황제가 그 곡을 연주하고 모차르트야 이거 너를 위해 쓴 곡이니까 악보 가져가렴 했는데 모차르트가 괜찮습니다. 이미 외웠습니다. 황제가 뭐라고? 한 번 듣고 외웠어? 쳐봐! 라고 해서 피아노를 치는 씬입니다. 이 씬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가 대략 이런 피아노로 당시의 피아노로 보이죠. 건방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왼쪽에 맨 왼쪽에 3개의 그룹이 있는 걸로 봐서 역시 5옥타브짜리 피아노가 있는 것 같고요. 모차르트 인카운트 바흐라는 TV 시리즈인 것 같아요. TV 시리즈에 나와 있는 영상도 모차르트의 피아노를 고증해 놓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피아노와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모차르트 시데이의 피아노 포르트의 피아노를 재현해 놓은 연주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잠시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대략 이런 외관을 갖고 방금과 같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연주한 사람껄 한번 들어볼게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2번 F 장조입니다. 비교해 보기 위해서 조성진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조성진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모차르트 때의 피아노를 재현해 놓은 걸 보면 약간 가난한 사운드, 가벼운 사운드, 울림이 적고 약간 더 어쿠스틱에 가까운 사운드가 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풀사이즈의 스타인 웨인 피아노로 치는 모차르트는 말하자면 너무 풍부하죠 사운드가. 물론 녹음된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딱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모차르트 때의 스타인 피아노 5옥타브짜리 페달 없이 현재의 더블 이스케먼트라는 발전된 형식의 어떤 액션이 없는 그 당시의 피아노는 굳이 비교하자면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면 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사이즈의 콘서트용 피아노는 센츄럴 퍼크나 한강 공원처럼 굉장히 넓고 큰 공원의 느낌이에요. 소박하게 좁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아기자기한 화성과 클리어한 선율들의 음악을 모차르트가 원했다면 우리는 지금 에버랜드에 가서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화려하게 꾸며있는 퍼레이드를 보면서 놀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모차르트가 지금 현재의 풀사이즈의 스타인이웨이에서 연주되는 자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와 피아노가 저런 사운드를 내듯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좀 더 모차르트답게 연주하려면 일단 페달의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요. 레가토를 만드는 타건의 사용들, 그 다음에 얼마만큼 힘을 조절할 것인가, 피아노와 포르테의 차이를 얼마만큼 둘 것인가, 레코딩을 한다면 너무 저음 부분을 직접적으로 뽑지 않는 것도 모차르트다운 사운드를 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악보를 보고 음악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악기가 어떠한 컨디션이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총보도법 수업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차르트 피아노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